음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동안 또 잘 계실 수 있으리라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할 수 있는 체조로 함께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몸 두드려주기 같이 할게요 어깨 두드려 보겠습니다 어깨 어깨 자 이제 손바닥을 하늘 보게 해서 두드릴 때는 물론 다 두드리지면 좋지만 음경락 먼저 두드리고 양경락 이렇게 약간 순서를 맞게 하면 더 좋습니다 안쪽에 적힌 부분 어두운 부분이 음경락이에요 안쪽부터 쭉 두드려면서 내려가 봅니다 손바닥 두드리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연결 손등 손바닥이 땅을 향하게 하고 두드려줍니다 어깨 두드려 주시고 자 이제 손날을 이렇게 세워 보겠습니다 손날 세워서 또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엄지손 자 새끼손으로 갑니다 연결 겨드랑이 향해서 갑니다 쭉 겨드랑이 자 바로 하시고 이제 반대쪽 갑니다 어깨 어깨 두드렸다가 손바닥 하늘 보게 하십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두드리시고 손등 두드려 봅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네 어깨에서 손날 세우십니다 아래로 쭉 두드리면서 내려갑니다 마지막 시 자 새끼손 두드립니다 겨드랑이 향해서 쭉 두드리면서 겨드랑이 향해 갑니다 자 이제 팔 내리고 폐 두드립니다 폐 나의 몸 안쪽에 갈비뼈 안쪽에 폐를 느끼면서도 내쉬고 반대도 두드립니다 반대 폐가 있다고 그랬죠 폐장 자 가운데 두려 봅니다 심장 자 여기에서는 소리를 한번 내봅니다 아아아아아아 숨 들어 마시고 또 아아아아아아 자 한번 더 합니다 여기는 우리 인맥이라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많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분들 보통 사람들이 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죠 사회적 동물이라 어쩔 수가 없으면 혼자 사는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여기에 감정이 조금씩 쌓여있어요 그걸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두드리면서 아아아아아 또 소리를 조금 높여도 좋아요 아아아아아 이렇게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병치 윗배죠 중안 중안에 침맞아 공분 계세요? 저는 맞아봤는데 엄청 이따가 이렇게 진거 맞아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하죠 중안 자 배꼽 두드려옵니다 배꼽 또 배꼽 아래쪽 두드려옵니다 아랫배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쉬고 자 왼쪽 갈비뼈 두드려옵니다 왼쪽에는 위가 있습니다 위장 위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반대쪽에는 간이 있어요 간장 골고루 다 두드립니다 자 이제 배꼽 주변으로 소장 두드립니다 소장 배꼽 주변으로 이제 바깥쪽으로는 대장이에요 대장 이제 복부 전체를 한번 두드려봅니다 면역세포가 70% 이상이 복부에 자리잡고 있다고 그러죠 자 뒤로 돌아가서 콩팥 두드립니다 콩팥 네 엉덩이도 두드려봅니다 엉덩이 자 다리 쭉 펴시고 다리 옆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두드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쭉 두드리세요 갈등 두드리시고 자 올라갑니다 자 다리 살짝 열고 다리 안쪽 두드리면서 내려갑니다 발바닥도 두드립니다 다시 안쪽 두드리면서 올라오시고 다리 모아서 무릎 세우시고 종아리 두드립니다 종아리 허벅지 두드리시고 다리 쭉 펴고 바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쓸어내립니다 어이 시원하다 어이 개운하다 자 나쁜건 다 빠져나가라 자 손목 한번 들줄 털어주시고 후 자 멈추고 깍지껴서 손목 관절 풀어줍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손목 관절 어깨 관절 이 정도 가볍게 목운동 이 정도 해주고 시작하면 너무 좋죠 손목 반대로도 한번 돌려볼까요 네 반대로는 잘 안돼요 어색하죠 그래도 그냥 하시는거에요 뇌운동은 안했던걸 자꾸 해보는게 뇌운동 좋아요 아주 팔꿈치 돌려주기 쭉 짜고 쭉 비틀어서 짜기다 1 2 3 4 5 5 7 8 9 10 바로 호흡 후 이런식으로 자 오른손을 귀 옆에 딱 붙여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5초 머물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넷 네 45도만 내리고 팔꿈치 쭉 펴고 어깨에 힘을 툭 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90도 내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바닥 바닥 보게 뒤집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접어서 후 내려주시고 반대손 귀 옆에 딱 올리시고 손끝 하나 향해서 딱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45도만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바닥 바닥 보게 뒤집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접어서 후 내쉬고 자 이제 양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쭉 올리시고 어 힘들지 않게 하십니다 그냥 올렸을 뿐이에요 어깨가 막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이렇게 부담되게 하죠 어깨 툭 내리고 그냥 내 팔꿈치가 이만큼 펴지면 이만큼 펴진 상태예요 더 펼 수 있으면 쭉 피고 손끝은 하늘 향해서 찔러 올리듯이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45도 내리고 쭉 뻗 뻗어 올리듯이 마치 손끝이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평만 드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집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접어서 호흡 후 네 깍지 껴서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후 한 번 더 손들어 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제 다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손끝으로 바닥을 딱 짚으시고 뒤로 약간 몸을 뒤로 넘기세요 자 이때도 주의할 사항은 목 어깨 속으로 목이 이렇게 파묻히지 않게 쭉 뻗은 상태로 딱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후 반대쪽도 뒤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 합니다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호흡 한번 내쉽니다 후 한 번씩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하시고 그대로 반 운동 쭉 해주고 후 후 후 후 후 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움직임이 많이 둔화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고 뇌운동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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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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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